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주당 정권이 오면 다 저마다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민주당 정권이 오면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부터 기분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민주당 정권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미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민주당 정권이 한 번만 해먹는 것이 아니고 세세손손 해먹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은퇴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30, 40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든 간에 민주당 정권이 오면이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장기 집권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재테크를 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그 다음 사는 데를 옮기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하더라도 귀에 여러분들 그냥 서치듯이 그냥 먼산 보듯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이하로도 귀담아 듣지만 복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 발의를 하죠. 내친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더 힘을 내셔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 빼고 다 이런 국무위원들 탄핵시켜버리죠. 그러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국무위의 여러분들 윤 대통령만 덩어로 앉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여러분들 탄핵 발의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날 거니까 여기에 연평도인지 아니면 백년동인지 가 가지고 원내대표의 추경호 씨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그런 상임위원장 임명을 막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포명했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시 신임을 줬다 이렇게 하지만 당신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무슨 성명서를 내고 시위를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게임은 상당 부분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다 쇼어란 겁니다. 제가 오늘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 하니까 아침부터 언참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좋은 약이 귀에 쓰지 않습니까 입에도 쓸고 조선일보의 사슬 제목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면 또 탈원전 할 거다.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이 단 3명이란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현명한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앞날에 대한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젊은이들이 내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이 오면 또 탈원전 한다. 제가 그냥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냥 제목 바꿉니다. 민주당 정권은 온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오래오래오래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좀 언찬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현명한 거죠. 민주당 정권이 오게 되면 또 탈원전 할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어버린 겁니다. 과거에 27명 22명에서 3명 2명 학생들로서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본인의 앞날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거나 재택을 하시거나 직업과 관련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때 이 학생들의 선택을 굉장히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면 내가 이 결정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분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학생들도 여러분들 원래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를 가게 되면 울산과학기술원을 가면 똑똑할 거고 그다음 하나는 일생일대의 결정일 거 아닙니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공학과를 갈 것인지 원자료공학과를 갈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공공정책을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계산적인 선택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는 여러분들 메시지라는 것이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탈원전을 재개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확한 거죠.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민주당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계속될 거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것이고 이번에 전공이라든지 의과대학 학생들은 한국 사회를 봤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표가 많기 때문에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소수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 법치의 뿌리가 강하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항상 이기심을 제도화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심을 제도화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정책이나 제도를 계속 쓰는 겁니다.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제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학생이 줄어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현명한 이야기인 겁니다. 소형 모듈 원전을 두산중공업 이름을 상업화해 가지고 앞서가고 있지만 그분들도 해외시장을 공략을 하겠죠. 원전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뒤집어지는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된다. 다 헛소리인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정치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가. 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정치가 그냥 얘 탈원전 하면 탈원전 되는 거야. 정치가 뭡니까? 의료계획하면 의료계획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뭐 합법적 절차가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현명한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연배도 다양할 것이고 저마다 처한 그런 상황도 다르지만 반드시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물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다음에 민주당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더 물어야 됩니다. 오래오래 더불어민주당에 집권한다면 이것은 현명한 선택인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불편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은. 왜 이런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개인적으로 희망과 낙관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상황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리시는 많은 의사결정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우리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학생들이 똑똑한지. 민주당 정권이 오면 탈원전이 다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자료 공학관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의정충돌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의사결정을 좀 더 현명하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